마술! 주헌이의 마술! 그건 뭐야? 여기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? 응 소리 소리의 마술 두 개로 입혀내라요 헉! 소름 원단매박상 마술쇼! 복숭아 물들이기 복숭아 물들이기 복숭아가 아니라 복숭아구나 비인용 뒤에 내용을 올리도록 물을 꺼내려 물을 꺼내려 이걸 뜯어서 넣어줄게요 이 장 섞을 때 이걸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이걸 넣은 다음에 어? 뭐야? 뭐야? 가루같은거 색깔 보시죠 똥색이야 똥색이야 왜? 황토색이야 자 이제 이걸 한꺼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서 반죽하고 반죽하고 반죽하면 돼요 면봉으로 섞으면 돼요 조금 하고 면봉으로 섞을게요 이거 해보신 분 있어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 해보신 분 있어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떻게 됐어? 잘 저어봐 이것도 그래도 물이 많은거 같아 이 정도면 물이 많은거 같아 잘 저어봐 어쨌든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? 이거 좀 걸쭉해질다는거 같아 물 너무 많이 넣었나봐 오빠가 조금씩 넣어야 된다 잘 알아서 이건 바르는게 아니라 손가락에 없는거에요 손톱에 없는거에요 너무 많지 않아? 조금씩 조금씩 못하겠어 왠지 무서워 아빠 해줘 아빠 해줘 손톱을 얹긴 안되지 아빠 이 정도야 아빠 바르는게 아니라 손톱을 얹는거라니까 엄마 여기 무슨 메이크업인줄 아세요? 엄마 이거 다 말라가지고 묻히는거 아니야? 온찌길 점포합니다 안 씻어줘? 뜯어져 나와? 뜯어져 나와 뜯어져 나오네 새끼 새끼 이쁜데? 저는 씻어놓으면 어떻게될까요? 만족 만족 근데 엄청 지은 색이 나왔어 진하게 하려면 더 좀 하라고 했는데 색깔 더 진하게 씹으면 더 큰일날 뻔했다 잘 나왔어?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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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어 예쁘다 자 이제 여기다 큐티스틱 플라워 오일을 여기다 발라줄게요 이거 숭토 맥센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게 바르고 나서 바로 묻진 않아요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